핏덩어리 애새끼만 내 때리고 무슨 강력 수사를 합니까? 바꿔주시죠. 두 명만. 파트너는 한 몸이야. 잘해보자. 대구 대구 너 우리랑 같이 룸매어? 말 걸지 마. 냄비 나게 하지 마. 소리 나게 하지 마. 아이 참. 저소 음식이에요. 일종의 신종 꽃백. 절대 들키지 말고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마. 네! 뭐래도 꼭 건져야 돼.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싸움 같은데 절대로 휘말리지 마. 흔대구. 흔대구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! 넌 대구!